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주 했던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254페이지를 펴시면 등계효력이 나오죠 자 본등계효력입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건이 변동되게 되는데 우리가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람으로써 대학력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 없지만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또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순서 우열이 있는데 그 우열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3번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게 되면 취득시효죠 이거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라고 해요 근데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다면 20년이 아니라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러냐 등기람으로써 점유효과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죠 자 중요한 것은 5번 추정적 효력입니다 일단 등기라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고요 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받고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그 등기 원인인 매매 계약의 적법함도 추정을 받고 또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명의자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게 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게 된 경우는 추정이 깨집니다 다만 이러한 등기가 만약에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7페이지 오시면 공신력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입니다 일단 가등기는 우리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는데 그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가등기 상태에서 추적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해서 변등기를 하게 되면 그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되고요 이런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변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변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변등기한 때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260페이지죠 이중보존등기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어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고요 조심할 것은 무효인 후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262페이지로 갑니다 중간생략등기가 나오죠 자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죠 원칙적으로 왜요 첫째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는 위법한 거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고요 또 중간생략등기 자체가 반세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항상 유효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죠 언제요?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라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62페이지 나오는 교재의 주된 내용은 뭔가요? 자 만약에 등기가 됐다면 일단은 유효한데 아직 등기가 안 됐으면 얻을 것인가 원칙적으로 최종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의해서 이전등기 시킨 후 이전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매는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264페이지 오시면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고요 다음은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를 재활용하는 거 가능한가에 대해서 첫째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효할 수 없다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로 유효할 수는 없고요 다만 권리관한 등기에 대한 유효은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고요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4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주의입니다 자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 소유권이 없으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 충무권은 채권적 충무권입니다 따라서 그 등기 충무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그 등기 충무권은 채권적 충무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67페조입니다 입목등기와 명인 방법이죠 자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목이죠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도 있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함으로써 등기를 통해서 수목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지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수목의 경우에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물권에 소멸해가지고 268페조에 오시면 소멸시효죠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만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이죠? 20년 그 다음 물권의 포기는 단독킹이 법률행이니까 물권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269페이지 뭐가 나오죠? 혼동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혼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전히 필요하다면 소멸되지는 않는데 언제 필요하느냐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점유권, 광어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물권법 통문이 다 끝난 거죠 자 이제 274페이지입니다 자 27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점유권이 나오는 거죠 일단 점유권이란 뭐냐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빌렸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그러면 훔친 놈한테도 강도지 산 놈한 놈한테도 점유권이란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점유권의 존재 이유는 그놈이 이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2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구별 항상 조심하셔야죠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점유권이 있고요 저는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을 우리가 본권으로서 제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뭘 말하는 거죠? 본권을 말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오시면 점유의 개념입니다 일단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통솔 입장이죠 따라서 적극적으로 점유권을 갖겠다는 의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점유하는 그 물건을 내가 소지하려고 하는 사실상의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통솔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오시면 점유 보조자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므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일치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 우리가 점유관념하라고 하고요 첫 번째 점유보조자죠 자 점유보조자는 뭔가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 아르바이트생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 파출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원이나 가정부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이게 의인인 거죠 뭐 성립요건은 큰 의미가 없는데 자 279페이지 오시면 점유보조관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죠 부부입니다 자 부부는 서로 간에 지시 명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나 남편은 점유보조자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팔에 따른다면 쳐도 점유자다 그 다음에 답원해가지고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하실 때 점유권 공부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점유권을 공부하면서 소유권을 대입시키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인 거죠 점유보조자인 거죠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효과입니다 자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구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건조총우권인 점유보호총우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조총우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간접종이죠 자 간접종은 뭔가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누구죠 간접점유자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임대인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한다 따라서 280페이지입니다 간접점유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점유 매개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점유 매개관계가 유효든 무효든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효력입니다 자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력구제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니까 물건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간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하고요 직접 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82페이지죠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일단 점유권도 상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갖게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83페이지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하는데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그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 교환, 증염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고요 임대차나 사용대차 그러면 타주 점유가 되네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 점유고요 그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 점유고요 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인 거죠? 자주 점유인 거죠 다만 그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점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판례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287페이지 오시면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죠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자주고 무과실이면 하자 없는 점유고요 악이거나 폭력, 음비 또는 과실이 있거나 또는 타주 점유인 경우에는 하자 있는 점유가 되는데 조심할 것은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하자 있는 점유라 하더라도 점유권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주에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 288페이지에 민법의 추정 균형 들어갈 건데 좀 쉬었다가 28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